물고랑 그리고 사구 때 대박 이파리 6개 둘, 넷, 여섯, 일곱개 여기는 다섯개 뒤에도 다섯개 딸은 누가 따먹었나? 내년에는 자라면 오구 때려 나올 것 같은데 어째 이런 일이 신받다 너도 봤냐 아우, 신받네요 어째 이런 일이 대박 화산길에 차 빼주로 내려가는 길에 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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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삼삼스메 뭐여 이거 꼬라지 왜이래 꼬라지 왜이래 이거 나도 봤다 대박이네요 어허 이런데도 삶이 있다니 희한하도다 사구 때라니